아 어 으 너도 곧 이래 될 끼야 이거 하는데 너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짝기 그냥 포스프레이까지 해버렸습니다 사실 가발을 제가 빌려왔었거든요 가발을 빌렸는데 사실 이게 짝기 머리가 이러면 안돼 왜 이래 가발 가발 이래 아 하하하 이분 예핑 힘들어서 막고로 도망가신 건가요 아니요 좀 외화벌이 좀 하러 왔습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여러분들 첫 번째 누군가요? 룩쌤 룩쌤님 룩쌤이 일단 그럼 오른쪽 사이드죠 네 제 기준적으로 이제 이름을 차지하고 김우기운이 뽑는 분이 이제 반대편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죠 4강 두 번째 경기 치룰 선수는 아 청묘 선수 청묘 선수가 이러면 반대 사이드로 가게 되고 룩쌤 님이 아니네 룩쌤 님이 아니네 룩쌤의 상대는 바로 다라이 박 매직박 매직박 님 대 룩쌤 님 나는 그럼 나는 루다 님이네 나는 루다 님이네 결국에 결승으로 가는 선수는 매직박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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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묘 님 맞고 어떻게 잘 치세요? 아 근데 저희 다 우승자 출신 아닙니까? 아 글쎄요 저는 사실 그냥 운으로 올라온 거여가지고 아이 뭐 다 저희도 다 운으로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제가 실례는 더 있는 것 같아서 아이패드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이거 결승 아니거든요 하하하하 아 그렇네 아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가 아 올라가면 아 근데 아이패드 패드 태블릿 PC 쓰시는 거 있으세요? 아 근데 제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그게 마침 고장 나가지고 아 아 마침? 아 때마침 아 때마침 오오 때마침 진짜 고장이 나가지고 때마침 아니 저는 태블릿 PC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 그러면은 계속 안 써도 되지 않아요? 하하하하 그러면은 일단은 뭐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아이고 쌍피 귀한 걸 주시면 어떡해요 야미 아하 헤헤 일단 일단은 조금 피박을 면해야 해 어? 아유 맛없는 거는 청년인도 마찬가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으으으음 뭐 낼 거 없나 보잖아 하하하하 낼 게 너무 많아서 고민했잖아요 고민이 좀 심하시네. 아이고! 수고하셨습니다. 안 돼! 아 이거는 그냥 빠르게! 아이고 싸다! 싸게! 아 죄송합니다. 아 먹을 게 없다, 먹을 게. 나, 저도 먹을 게 너무 없어요. 제발 나오지 마라, 제발 나오지 마라. 아 스톱하시나요? 아 이거 이거. 이걸 하나? 아 고 할게요. 다? 아 고 하신다면서? 아 잘못 눌렀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 손. 네. 오! 쿵짝 미션! 이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건데. 쿵짝? 아 근데 이거 저도 잘하거든요. 쿵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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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박을 많이 치시네. 오. 바로 먹기. 그렇지! 이거거든! 저런! 이러면 끝나나? 아 안 끝나네? 쿵짝? 쿵짝? 아 왜 이럴? 아이고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아이고 저런. 어? 아이고 저런! 쿵짝? 바로 꼭 갈게요. 아니 저거 미션이야. 먹으면, 막으면 되는 거지. 아이고. 다른 거 다른 거. 자동치기 해버렸다. 아니 이걸 내가. 아니 이걸 왜. 보기 힘든 건데. 와 운이 진짜 좋으시다. 어? 이거 올릴까요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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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쾌하시네. 아휴. 올려야죠. 올려야죠. 어휴. 내게. 진짜. 다 드시라고 제가 다 드시라고 드렸어요. 나 진짜 너무 감동이다. 아이고 미션. 미션 성공했다. 미션 다 해가지고. 차근차근 모아서 집 사야지. 아이패드랑. 나이스. 그동안 왜 안되나 했더니. 이거는. 이거는. 조금씩. 알뜰하게 모아가지고. 집 사고. 찾아고. 아이패드도 가져가야지. 헤헤헤. 우히히. 어? 무조건 두배. 지금 여덟배야. 아이고. 홍단이 비상이네. 안 돼. 아 누나. 홍단이 없다. 아이고 왜. 오늘 홍단 있지? 아이고 잘못 봤네. 죄송합니다. 없어. 아휴. 근데 좀. 불안하다. 아휴. 아휴. 스톱 눌려야 했는데. 아휴. 또 뭐를. 뭐를 눌러버렸나. 내가 너무. 저는 맞고. 웃발로 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어? 잠깐. 설마. 화산? 어? 오늘. 설마. 어휴. 어휴. 얼마지? 아 얼마 못 땄어. 어 1억 9초밖에 못 땄어. 헤헤헤헤. 헤헤헤. 헤헤헤헤. 아휴. 오늘 네이버 운세 되게 좋았는데. 아이고. 이거. 이거.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. 앞서는 중에 점당 2배 올려준거의 해설진분들이 되게 호평하네요. 상반지라고. 그것 때문에 질뻔 했거든요.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. 허짓거리 해가지고 질뻔 했네. 오케이. 일단. 결. 결승 갔습니다. 여러분들. 루다가 룩사비를 상대로 사부사회전 승리입니다. 룩사비. 안녕하세요. 아. 매직감님. 아 총장님. 아 반갑습니다. 네. 뭐 멋있게 한 번 하죠. 아이패드 필요하세요? 저는. 저는 태블릿 PC가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꼭. 아. 그 아이패드 패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? 한 번도? 네네. 그러면 계속 뭐. 필요 없는 거잖아요. 아니 그. 조용히 하지 못해 당신. 파이팅. 아유 네 또. 저희 매너. 매너 게임. 매너 게임 하죠. 매너 게임. 누가 가져도 사실. 아 나 서로 너무 축하해 주죠. 그렇죠. 아 죄송합니다. 공방 중이야. 바로 화끈하게 칠게요. 네 좀 부탁드릴게요. 화끈하게. 미션 성공. 아니 굳이 그런 거 말씀 안 하셔요. 네. 아 말 안 해도 돼요. 아 오른쪽 보이시죠? 오케이. 아오. 상담 비상. 아. 아. 바로 끊었네요. 아 미션. 아싸 미션. 어. 어. 나쁘지 않은데. 아 나쁘지 않아. 아유 화끈. 아유 화끈. 고 하시지. 아 슈퍼들 역시 화끈하십니다. 슈퍼들 한 번 가야죠. 네. 아 까비 두 배. 우판. 두 배. 시원시원하게 한 번 가죠 저희. 오케이. 저 무조건 고. 저 무조건 고합니다. 스톱 안 누를게요. 오케이 오케이. 무조건 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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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큰데? 이거 봐 되게 커요. 어. 근데 나 벌써 7티네? 벌써 70리네? 아싸. 아이고. 벌써 10장 이고요. 살살 부탁드립니다. 이거 스톱 안 하시면 위험해요. 왜죠? 어. 제가 위험할 거예요. 한 번만. 한 번만 할게요. 살짝. 살짝. 저 진짜 비장의 해수 하나 있습니다. 이거 폭탄 내요. 아 오케이. 다 줬다. 다 줬다. 다 줬다. 다 줬다. 놀랄 뻔. 아 먹을 게 없어. 미쳤나봐 이거. 어? 첫 턴을 그거 쌍피 먹는 거 아닌데? 아 오케이. 아 근데 저게 자동으로 먹혔어요. 쌍피 그냥 먹을 걸. 먹었어도 됐는데. 아 쫄았어. 아이고 아이고 매직빵이 말로 사람을 홀려버리네 이걸. 아아아아악. 쫍. 감사합니다. 피치 좀 치시네. 아 뽀뽀 좀 치세요. 집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. 젊은이가 좋네. 어. 어. 아 6점. 어. 어. 아. 싸다 싸 싸. 싸다 싸. 아. 아. 아 지금 쿠구구. 쿠구구 짱. 시. 아. 말도 안 돼 이거. 한번 가만있어 봐. 아 5분 남았대. 빨리빨리. 5분 남았대요? 네네.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. 이거. 아니 여기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. 잠깐. 알겠습니다. 자동측이요. 아 네 확인 확인. 깔끔하게 아. 보내드리면서 올인. 청맨님 그 괜찮으시죠? 화나신 거 아니죠?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청맨님.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저희. 네. 근데 그 우승자끼리 해서 청맨님 못 뵙지 않나? 아 죄송합니다. 저희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인터뷰 준비하러 인터뷰 채널로 옮겨드립니다. 아 왜 하늘은 나를 낳고 매직박을 낳아 하는가 매직박이 상대가 아니었더라며 우승도 가능할 뻔 했었는데 청맨 선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니 청맨님 결승전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실력 차이 느꼈습니다 진짜. 이게 청맨 어떻게. 아니 다행이네요. 그 청맨님 오른손은 아직 스패너로 안 벗겼네요. 오른손까지 스패너로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한쪽 팔은 놔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. 청맨님 파이널 시즌 준우승이라면 또 상당히 값진 결과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. 창대가 매직박이잖아요. 한 잔 하세요. 한 잔 해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니 그 또 이렇게 저번에 불러주시고 또 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매직박 님과 한 수 두고 싶네요. 다음에 꼭 복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근데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네요. 진짜 너무 분한가봐. 아쉽게 냈습니다. 그래도 준우승도 잘한 거야. 네 맞죠. 네 명 중에 이득이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펜사 영상은 Politics 위로 소설아